네, 이번 시간은 58페이지에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법률으로 지정된 지역의 용도 지역 지정특례의 차지였죠. 동원아 1번입니다. 다른 법률에 따라 다음 각호 하나에 해당되는 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지정고시 추천놓습니다. 이 법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결정고시 추천놓습니다. 그리고 본다 동원아 1번입니다.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법률용어로 본다란 말은 민법에서는 사실적인 측면과 법적 측면으로 각각 구분하고 있는데 우리 법적 안정성이란 말을 민법 시간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졸렌 자인이란 말도 법을 만들게 되면 법적 안정성이라는 것과 타당성이라는 것을 동시에 고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10년 20년 전만 하더라도 초중 고등학생들 생각하는 것과 지금 20년 뒤에 지금 시절에 고등학생 생활하는 생각폭이 좀 너무 폭넓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성년 인정 연령에 대해 과거에는 분명 20세에 고정되었지만 지금은 19세이지만 저 19세를 18세로 낮추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 이야기가 가끔 정치적 의도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사고방식이나 또는 역량이 점점 옛날과 달라졌다고 하면 그에 맞추어 법이 개정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법이 쉽게 바뀌게 된다고 하면 법적 안정성이라는 것을 상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저 사실적 타당성에 관한 문제와 법적 안정성 문제를 동시에 고려해서 법이 만들어지도록 되어 있거든요. 특별히 사람이 일정한 사고로 연락 조절인 상태가 발생하게 되었을 때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 돌아가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면 그때는 추정이라 표현하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한 실종을 법원에 재판을 해달라고 실종선고 신청하고 법원 판사로부터 실종선고를 받게 되면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여 사망한 것으로 간주해서 상속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원 판사라고 하는 제3자가 있는데 그 제3자마저 사망한 것을 인정하게 되면 사망의 개연성은 높다 낮다. 높은 편입니다. 반면 주변 사람들만 사망한 것으로 생각하게 된다면 그때는 사망한 것으로 추정할 뿐 개연성이 없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다른 식에 죽었다고 편지 등을 통해 확인하게 되면 추정 사실은 쉽게 깨지는 반면 실종선고 받은 사건에 대해서는 또다시 재판 받은 때만 상속된 재산을 회수할 수 있고 자신의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종선고 받은 분이 실제 생활한다 할지라도 이미 상속된 재산에 대해서는 자신의 권리를 함부로 취득하지 못하고 반드시 재판 절차를 진행한 때만 깨지는 게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개연성이 강한 것과 개연성 약한 것에 대해 추정 간주라는 말로 구분하게 됩니다. 반면에 성년 의제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다면 미성년자랄지라도 겨돈이라고 하는 법률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면 사적 관계에 있어서는 성년과 동등한 행위능력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데 그것을 의제라 표현하게 됩니다. 민법은 이 두 아이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는 반면 우리가 공부하는 공법은 얘만 고려합니다. 법적 안정성만. 그래서 공법상 볼 수 있는 각종 본다라는 표현은 모두 의제가 되게 되는 겁니다. 취지 조금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앞서 공유선의 매립과 관련되어 이웃한 용도 지역의 지정 목적과 동일하면 중공인과일날 매립에 대한 중공인과일날 이웃한 용도 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그게 의지입니다. 그러면 새로 간척된 땅이 어떤 용도 지역에 속하는지를 결정고시하고자 한다면 한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2년이라는 공백기를 가지기 보다는 이웃한 용도 지역의 지정 목적과 동일하면 바로 그 땅을 활용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을 고려해서 특례 규정들을 따로 마련하게 된 겁니다. 이제 우리가 봐주실 것은 다른 법률에 따라 지역, 지구, 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그래서 용도 지역의 지정은 국토계획법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종시는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이 시가지가 만들어졌는데 도시개발법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거든요. 산업입주 및 공장 배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가 지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지역, 지구, 구역 지정이거든요. 그런 조치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국토계획법의 용도 지역 중에 도시 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의제하자. 그래서 우리가 잠깐 확인해 주실 것은 저 다른 법률에 따라 어떤 특정한 용도 지역이 지정되게 되면 국토계획법상 도시적으로 인정하는지 그에 관한 사안들을 봐주시는 게 필요하신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제도와 관련되어 우리 박스를 보시게 되면 1. 2. 묶어놓습니다. 항만법에 따른 항만부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공유수면 주춰놓습니다. 이번 어천왕법에 따라 의왕구역으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공유수면 주춰놓습니다. 그러면 공유수면은 뭐다? 공유수면은 뭐다? 바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저 바다라고 하는 것은 물이 들어오는 것이 바다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바다에는 배가 드나들 수 있는 포구시설이나 항만시설 등을 설치하게 되는데 고깃배가 들어오는 항구는 어악이고요. 화물선이 들어오는 항구는 항만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바다는 원래 용도지역이 없는데 그 고깃배나 화물선이 들어오기 위한 부두시들을 갖추고자 한다고 하면 땅에 부두시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다에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두시설을 만들고자 하는 바다 이 바다가 인접한 용도지역이 만약 도시지역이라고 하면 저 바다를 뭘 알아보자? 도시지역으로 의지하자. 그런데 저 도시지역에 의지되게 되는 바다를 괜히 소유하는 것 없죠. 저 바다가 갑자기 도시지역이 진다 해서 토지에 대한 재산가치가 달라질 분은 없습니다. 크게 신경 쓸 것 없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저 공유세민이 어디에 연접했을 때 도시지역에 붙어있을 때 연접했을 때만 저 바다를 도시지역으로 의지하는 것이고 만약 관리적이나 농림적, 자연환경보선지역에 붙어있는 바다라고 하면 아무리 어항구역이나 항만구역이 지정된다 할지라도 도시호로 결정되는 것 아닙니다. 부동산, 중개, 가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얘는 시험용으로 나오는 것이지 실무에 전혀 관계없는 사안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3, 4, 5, 6을 묶어놓습니다. 3, 4, 5, 6을 묶어놓으셨죠. 3번입니다. 산업유침이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우리 지방산업단지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저 지방산업단지에 지방이란 말이 어감 나쁘다 해서 최근에 법을 개정해서 일반산업단지로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오성연구단지 있지 않습니까? 그곳을 도시첨단산업단지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옆에다가 농공단지라고 적어놓습니다. 여기 농공단지는 농림지역에는 농안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농안기에 농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입을 만들어주기 위해 만들어지는 산업단지를 농공단지라 하는데 이 농공단지가 농림지역에 지정되었을 때 그곳은 그냥 농림지역이지 도시호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현재 이곳은 도시지역이겠습니까? 비도시지역이겠습니까? 비도시역, 관농자에 갑자기 국가산업단지랑 일반산업단지랑 첨단산업단지가 도시첨단산업단지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게 지정고시됨으로써 비도시지역은 무엇으로 바뀐다? 도시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의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도시공관리계획에 이반 결정고시 절차 없이 다른 법률에서 국가산업단지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지정고시되게 되면 저 지정고시됨 때 과거 비도시역이었던 땅은 도시적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의지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땅값 올라가겠습니까? 떨어지겠습니까? 역시 초기 좋으십니다. 올라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택지개발축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여기 택지개발지구는 아파트 만드는 땅을 말합니다. 그게 지정고시되게 되면 바로 도시적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리고 5번입니다. 전원개발축진법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 그래서 이 전원개발사업구역은 전원조택을 만드는 곳이 아니라 발전소 만드는 곳을 말합니다. 그래서 가끔 법을 잘 모르시는 분은 한자로 표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가 전원주택 개발하는 곳이다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발전소 만드는 곳입니다. 저 발전소 만들고자 한다고 하면 과거 비도시역이라 할지라도 바로 도시적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의제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끔 속에 수력발전소 줄만 쳐놓습니다. 저 수력발전소 만들어지게 되면 땜을 만들기 때문에 땜 안에는 물 가둬놓고 있죠. 저 물을 수자원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저 수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땜을 만들게 되면 자원환경보전지역이 되는 것이지 도시적 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수력발전소는 포함한다 제외시킨다 제외시킨다라는 말을 하나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6번은 도시개활법의 특례인데 얘는 지금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구분하실 것은 다른 법률에 따라 지역, 지구, 구역이 지정고시되었을 때 도시적으로 결정고시되는 것은 공유수면이 도시지역으로 바뀌게 되는 항원구역 대신 우리가 꼭 기억하실 것은 이 공유수면은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된다? 도시지역에 연접해야 되죠. 만약 도시지역 대신 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이 말 나오게 된다면 걔는 의대상 아니라는 것만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시험 볼 때까지 꼭 기억하실 친구 이름이 있습니다. 전산택입니다. 그래서 전원개발 사업구역이 지정고시되게 되면 해당 지역은 도시적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수력발전소는 포함한다, 재해시킨다. 재해시킨다는 것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산업단지라는 말을 우리가 함께 보셨는데 이 산업단지와 관련되어서는 농공단지는 포함한다, 배제한다. 농공단지를 제외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지정고시되게 되면 해당 지역은 도시호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택지개발지구라는 말을 우리가 보셨습니다. 저 택지개발지구가 지정고시되게 되면 해당 지역은 도시호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러면 간혹 우리 주변에 농림지역에 속한 토지 소유자가 자기 땅이 한 20년, 30년 넘도록 계속 농사만 짓고 있는데 그 땅을 금매로 또는 자녀분의 학자금 등을 마련할 목조로 처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찾아오게 되었을 때 나는 기본적으로 그래 팔아줄게. 그걸로 끝나시는 게 아니라 항상 뭐 열람하실 겁니까?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열람하시게 되면 이 토지이용계획서는 그 토지에 대한 이력서입니다. 그 토지에 택지개발축진법에 따라 택지개발지구가 지정되었다고 하면 토지용계획 확인서에는 분명 농림조로 표기되어 있지만 다른 법률에 의한 지역지구 후역의 표기난으로 택지개발축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축진지구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지금 액면에는 농림지역이지만 이 본질은 뭐다? 도시지역이거든요. 그러면 농림조 생각해서 처분해달라는 분은 평당 만원 또는 10만원에 파달라 하시지만 그 본질이 도시지역에 속하는 것을 내가 알게 된다면 나는 그 가격에 팔아준다? 상세하게 상세하게 더 이상 이곳은 농림지역이 아니라 농사짓는 곳이 아니라 향후 3년 5년 안에 아파트 만드는 땅으로 바뀔 거다. 상세하게 친절하게 알려준다. 역시 우리는 다들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알려준다는 이야기를 하실 거죠. 가끔 그냥 냉큼 먹는 사람도 있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판교라고 하는 거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 오성이라고 하는 것이 도시첨단산업단지에 해당되는데 이때는 굴뚝 공장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구단 정심으로 개발되게 된다면 주변 지역에는 아파트나 또는 백화점 등의 여러 가지 주거 공간과 상업 시설들이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절대적으로 가치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수업 시간 중에 계속 이야기 드리는 게 하이닛스 반도체 공장 이야기 드리고 있거든요. 그 반도체 공장이 들어가는 곳이 일반 산업단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평 지엠 공장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군산 폐쇄한 지엠 공장, 공장터가 일반 산업단지입니다. 이게 만들어지게 되면 3차 밴드 회사까지 고려하게 되면 한 100개에서 150개 회사들이 이 주변에 만들어지거든요. 이번에 하이닛스 반도체 공장이 만들어지게 되면 50개 사업장이 그쪽으로 이전한다고 합니다. 그 50개 사업장이라면 제가 알기에는 1차 밴드 회사입니다. 2차, 3차 밴드 회사는 이곳에 못 들어갑니다. 너무 규모가 작다고 해서 대신 그런 관련 공장들까지 다 들어가게 된다면 규모 큰 것으로서 주변 지역의 가치는 아마 달라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의해 보실 것은 제2경보고스도로가 만들어지게 되었을 때 여러 인터체인지 있거든요. 그 인터체인지에 한 5곳 예정되어 있는데 그 인터체인지마다 주변이 어느 정도 비개발된 땅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입지를 보는 안목이 되어있다고 하면 어느 정도의 뭐가 들어갈 것인지 좀 상상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 한 번씩 봐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얘는 본질은 액면상에는 분명 농림적이나 자연환경보진적, 관리적으로 표기되어 있지만 다른 법률에 따라 이런 것이 지정고시된 상태라면 걔는 무엇으로 본다? 도시적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대신 지금 생략하는 것은 어디까지 생략해 줍니까? 결정만 고시까지. 고시까지 다 생략해 주는 겁니다. 그거 잡아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번 관리시역에서 용도지역의 지정승례 차지였죠. 관리지역 동그라내놓습니다.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농업진흥지역 추천놓습니다. 지정고시된 지역은 이 법에 따른 농림지역으로 농림지역 추천놓습니다. 관리지역 산림 중에 관리지역 동그라내놓습니다.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그 고시 구분에 따라 이 법에 따른 농림지역, 자연환기보전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농림지역부터 고시까지 가로해놓습니다. 그리고 결정고시 추천놓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봐주실 것은 관리지역의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우리 절대 농지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저 농업진흥지역이 지정고시되게 되면 해당 지역은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리고 저 관리지역의 산지가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로 지정고시되게 되면 이곳은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는데 우리가 시험범위에 산지관리법을 따로 공부하지 않으시지만 저 산지관리법에서는 저 보전산지를 공익용 산지와 임업용 산지로 분류하게 됩니다. 여기 임업용 산지라고 하면 나무와 관련된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목재나 또는 농산물, 임산물 제시하는 산이 임업용 산지로서 우리 산에다가 뭘 심게 되면 사과나무 심으시겠습니까? 잣나무 심으시겠습니까? 잘 모릅니다. 그 산지가 산지가 한 3년 안에 개발될 상황이라면 그때는 사과나무 심으시는 게 제일 좋으시고요. 그 산지가 한 10년 뒤에 개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고 하면 잣나무 심으시면 그 10년 사이에 잣나무가 잘 자라게 되면 그때 임산물과 관련된 소득이 가장 높은 게 잣나무이거든요. 대신 10년 전에는 잣나무 심어봤자 그 기능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그 사이 개발되버리게 되면 나는 보상받는 것이 얼마 안 됩니다. 실무는 지금 필요 없으신 것 같고 필요 없으신 것 같고 대신 국립공원 같은 곳에 소나무 중에 금강통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국립공원에 심어져 있는 나무 등이 있다면 그때는 공익용 산지에 해당되게 되는데 저 공익용 산지로 구분 지정하게 되면 해당 지역은 자연환경 보존적으로 결정구시된 것으로 의지하고 저 보존산지가 임원산지에 해당되게 되면 무엇으로? 농림지역은 농업만이 아니라 임업을 고려한 땅이거든요. 농업과 임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용지를 농림지역이라고 하는데 그곳이 임원산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존산지에 있어서는 예를 우리 시험에 다루지 않습니다. 산지관리법의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필요 없는데 저 관리지역의 보존산지가 지정구시되게 되면 해당 지역은 자연환경 보존적으로 결정구시된 것으로 본다. 농림지역 빼버리고 자연환경 보존적으로 결정구시된 것으로 본다. 이 말 나오면 틀린 질문입니다. 저 관리지역의 한지가 보존산지로 지정구시되게 되면 무엇?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존적으로 결정구시된 것으로 본다. 이 말 나왔을 때 맞는 이야기지 농림지역 빼버리면 틀립니다. 반면에 관리지역의 농지가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구시되게 되면 해당 지역은 무엇으로? 농림지역으로 결정구시된 것으로 본다. 그러면 재미로 이렇게 이해해 주십니다. 여기 관리지역의 토지의 가격이 높겠습니까?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적의 땅값이 높겠습니까? 느낌상 토지의 가격은 어디에 높다? 관리지역이 비싼 땅입니다. 관리지역은 언제든지 절대 보존이 아니라 언제든지 개발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관리지역에 농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농지에 농업생산량이 부족해서 관계 수리설에 해당되는 저수지 등을 만들어놓고 농업생산량을 증진시키게 되면 지나가던 시도의사가 농업생산량이 높은 것을 보게 되면 바로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구시하게 됩니다. 걔는 더 이상 관리지역이다, 농림지역이다. 농림지역입니다. 그 순간 땅값은 10분의 1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민둥산이었던 산지를 관리지역에 내가 가지고 있는데 너무 민둥산이기 때문에 보기에 안 좋거든요. 그래서 매일 한 그루씩 훌륭한 나무를 하나하나 침게 된다면 어느 순간에 지나가던 산림청장이나 또는 시도의사가 이곳을 보존산지로 지정구시할 수 있거든요. 그래버리면 그 땅은 땅값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법 공부하시다 보면 피 성년 후견이나 피 한정 후견인 공부하셨는데 그런 분이 되시는 겁니다. 낭비가 심하신 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끔 산이나 농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더 이상 나무 자라지 못하도록 사양 가루 약간 뿌려주시는 게 필요하시고 그게 보존가치가 점점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엉뚱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잠깐 체류해 줄 것이 있는데 비도시적이 도시적으로 바뀌는 건 가능합니다. 그리고 관리지역이 농림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호로 바뀌는 건 가능한데 관리지호로 바뀌는 건 있다 없다. 관리지호로 바뀌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비도시적이 도시적으로 바뀐다고 하면 관농자가 도시적이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관리지역이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호로 바뀔 수도 있지만 저 농림지역이 관리지역으로, 도시적이 관리지호로 바뀌는 것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시험에 농업지능지역이 해제되었을 때 관리지역으로 결정고재된 것으로 본다? 관리지역에 농지가 농업지능지역이 지정되면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재된 것으로 의지하지만 저 농림지역에 농업지능지역이 지정되었다가 해제되면 풀린다고 하면 그것은 관리지역으로 결정고재된 것으로 본다? 그 말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지역으로 바뀌는 것은 있다 없다. 없다. 그것 잡아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산택입니다. 전원개발사업구역에는 수력발전소 포함한다, 배제한다, 배제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산산업단지에는 농공단지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다. 농공단지 빠진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지정고재되었을 때 도시호로 결정고재된 것으로 본다. 그리고 택지개발지구라는 말 기억나십니다. 그게 지정고재되었을 때 도시호로 결정고재된 것으로 본다. 그것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전산택과 관련되어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저 전산택이 지정되게 되면 개발사업 해야 되죠. 국가산업단지 지정되게 되면 공장 만들어야 될 겁니다.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게 되면 아파트 만드는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무산될 수 있죠. 만약 무산된다고 하면 종전 용도지구로 환원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택지개발지구는 영원히 택지개발지구가 아닙니다. 택지개발사업이 모두 완료되게 되면 택지개발지구 해제되거든요. 그래서 개발사업의 목적이 완성되었다고 하면 종전 용도지구로 환원된다. 그냥 쭉 도시지역이 된다. 쭉 도시지역이 돼야 된다. 조금 이해하시겠습니까. 갑자기 머리가 좋아 보이십니다. 집에 빨리 가려고 그러시는 거죠. 4번입니다. 4번 용도지역의 환원 봐주십시오. 4번 용도지역 환원 찾았습니까. 동그란 1번 도시지역으로 간주되는 구역 등이 해제되는 경우. 그래서 도시지역 동그란 1번 없습니다. 도시지역으로 의제되는 구역이 해제되는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그 구역 등이 어떤 용도지역에 해당되는지를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이를 지정 이전에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지정 이전에 용도지역 가로 해놓으시고 환원 동그라놓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농림지역이었는데 택지개발지구가 지정되었다면 택지개발지구가 지정 고시된 때 해당 지역은 도시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것으로 위제했지만 저 택지개발사업이 무산되었다고 하면 계속 도시지역 남아있는다. 종전 용도지역으로 돌아가야 된다. 돌아가야 된다. 그게 환원이 되게 됩니다. 이해 되시겠습니까? 그런데 가로수업을 잠깐 해보시니 개발사업이 완료되어 해제된 경우 개발사업 완료 주첨 없습니다. 제외한다. 개발사업이 완료되었다고 하면 종전 용도지역으로 환원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매번 시험에 나오게 된다면 택지개발사업 등이 완료되어 택지개발지구가 지정된 때 종전 용도지역으로 환원된다. 환원된 것으로 본다. 이 말 나오면 틀립니다. 개발사업 완료되어 택지개발지구가 해제되었다고 하면 그때는 도시호로 계속 남아있는 것이지 용도지역이 환원되는 게 아닙니다. 이해 조금 되시겠습니까? 저는 올해 시험 나올 게 예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가로 이번에 용도지역 지정특례에 대해서는 무조건 잡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한 장 넘기시면 용도지역의 지정효과 행위 제한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게 도시공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1. 용도지역에 관한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용도지역과 관련되어 우리가 첫 번째 보신 것은 내가 도시공관리계획의 결정권자였을 때 어디를 어떤 용도지역으로 지정할 것인지 그래서 만약 중화업공장이 만들어져 있는 땅이 있다고 하면 걔는 전용공업조로 지정해야 될 것이고 우리 세종시에 도심, 부도심이나 불리우는 곳이 있다고 하면 중심상업조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세종시에 15층짜리 아파트가 들어서 있는 곳이 있다면 그리고 주변에 20, 40편의점이 많이 즐비한 곳이라고 하면 살기 참 편한 곳이거든요. 그러한 곳이라면 이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게 용도지역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인데 지금 좀 이렇게 건너뛰더라도 우리가 모의고사 한번 보고 다음 주에 문제를 만들어드릴 거거든요. 그 문제 풀어보다 보면 용도지역과 관련되어 계속 반복되다 보면 몇 개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절차는 도시공관리계획의 결정권자는 지장군소 끝나는 것입니까? 대도시장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대도시장, 지장군소로 끝나는다고 하면 이반 원자입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 지수의사, 대도시장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런 도시군관리계획의 절차와 관련되어 예외 규정을 두게 되는데 첫 번째는 바다를 뭐라 한다? 공유소면이라 하고 그 공유소면을 매립하게 되었을 때 그 매립구역과 이웃한 용도지역이 지정 목적이 같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거나 그 지정 목적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거라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라면 결정권자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새로 간척된 땅을 결정,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이웃한 용도지역과 그 내용이 동일한 경우라면 준공 매립, 준공 인가 이래 이웃한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그러면 우리 인허가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내가 건물 건축하기 위해서는 내가 살집 만들기 위해서는 건축허가 받아야 되는데 그 건축허가가 바로 행정행위, 행정소원입니다. 그게 인가와 같거든요. 만약 그런 상태라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 지정까지만 나와줘야 되지 그 지정 외에 고시라는 말이 나오면 틀립니다. 그래서 매립에 대한 준공 인가 이래 뭐 같은 것을 본다? 지정된 것으로 보고 고시는 특강시군이 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친다고 하면 절차 생략 대상이다, 절차 생략 없다. 없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봐주실 것은 다른 법률에 따른 특례 규정입니다. 다른 법률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등이 지정 고의되면 산업단지가 지정 고의되게 되면 그래서 다른 법률에서는 지정과 고시 절차까지 이루어지거든요. 그럴 때 비도시지역이 도시지역으로 바뀌는 것과 관리지역이 농림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존조지역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른 법률과 관련된 제도로서 첫 번째 경우는 우리 시험볼 때까지 항상 기억하실 친구 이름은 전산택입니다. 그리고 항만구역, 어항구역이라면 땅이 항만구역, 어항구역에 지정되는 것입니까? 바다가 지정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 바다를 우리는 뭐라 한다? 공유수면 그래서 항만구역, 어항구역이란 말 보이게 되면 도시지역에 연접한 도시지역에 붙어있는 공유수면이 도시지역으로 결정구입된 것으로 본다. 전산택 기억나셔야 됩니다. 전원개발사업구역이라면 수력발전소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 기억하시고 산, 산업단지입니다. 농공단지는 포함되는 것 아닙니다. 택, 택지개발지구입니다. 아마 우리 살면서 얘를 몇 번 보실 겁니다. 세종시에서 일하시거나 또는 제2경북수로 가는 곳에 안성 있거든요. 안성이라면 살만한 도시겠습니까? 살기 힘든 도시겠습니까? 저도 안 가봤습니다. 예전에는 안성유기에서 진짜 조선시대까지는 거점 지방 도시였지만 경북호수로나 또는 철도 건설하는 데에 결사 반대하다 보니 비껴간 곳에 경북호수로와 철도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안성이 낙후된 지역입니다. 대신 제2경북수로와 뚫리게 된다고 하면 앞으로 그 위상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세종시에 살면서 나는 세종시만 생각 마시고 천안도 가보시고 안성도 가보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 가보실 거죠? 지금 시험 공부가 급한데 그러면 그 농림지역이었는데 불구하고 아파트 개물 개발 목적으로 택지개발지구가 지정되었다면 그것은 더 이상 농림지역 아닙니다. 액면은 농림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본질은 도시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만약 그 개발사업이 무산되었다면 종전용도지역으로 환원되어야 되는 겁니다. 개발사업이 완료되었다면 환원에 관한 문제 없습니다. 그것에 반응을 치는 게 필요합니다. 반면에 이 관리지역에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이 지정고시되면 저 관리지역의 산지가 보전산지로 지정고시되게 되면 여기에서는 공장이나 건물 개발한다? 그냥 놔두는 것이다. 놔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저 농업진흥지역이 지정해제되게 되면 종전 농도지역으로 환원된다? 그런 말 나오는 거 아닙니다. 지금 도시지역과 관련되어서만 개발사업이 예정되어 있는 것이지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은 절대 농지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 나중에 농지법 공부하실 거거든요. 그 절대 농지가 농업진흥지역이고 그리고 산이 준보전산지라고 하면 가장 가치 있는 산입니다. 만약 보전산지에 속한 산이라고 하면 별 볼일 없습니다. 특히 이 보전산지 중에 공익용 산재에 해당되게 되면 묘자리도 못 들어갑니다. 묘 쓸지 못하는 산이라고 하면 진짜 필요 없는 산이라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산에 대해 중계 안 하면 되시 그 생각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자기도 따시는 순간 되시면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산에 대해 전문가로 사람들이 다 인식하십니다. 그분들이 가끔 툭툭한 번씩 물어보는 것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답변하시면 안 되시고요. 항상 전문가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 변호사도 상담중 얼마 받고 세무사도 얼마 받는데 그런 이야기 한번 하시면서 한번 튕기시고요. 그리고 재빨리 집에 가셔서 숨겨놨던 잘 보관하고 있던 책을 뒤져보시거나 아니면 법률을 한번 보시면서 그 상담 내용을 좀 정리하신 상태에 답변하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답변하기 또 진짜 곤란하다면 저한테 연락 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말씀하시게 되면 가끔 부족한 실력이 공개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대신 남들은 중개사기 따셨다고 하면 이분이 한 30년에 또는 20년에 학산실에 공부하셨으면 서울대 가서 살아납니다. 그 생각도 하십니다. 중개사시험이 고시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야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를 인정한다는 것만 좀 고려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잠깐 봐주실 것은 이러한 부분들을 꼭 정리해 주시는 게 올해는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매년 시험 나오는 게 무엇이다? 행위 제한입니다. 여기 행위 제한과 관련되어 우리 양관리 1번 5분 남았는데 얘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관리 1번 용도 지역에서의 건축 제한 차지였죠.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 용도 지역별 건축 제한이라 해서 1번 제1종 전용주거지역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있고 도시군 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부터 차까지 있습니다. 이게 21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여기에서 두 문제가 시험에 나왔거든요. 작년에 시험에 나왔거든요. 올해는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게 매년 시험 나오는 게 여기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가끔 혼자 독학하는 분이 여기가 매년 시험 나온다 해서 얘를 어떻게든 정리해보려고 하셨는데 제가 하는 분은 3개월 동안 하고 안 나오고 혼자 얘를 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책을 집어뜬지면서 포기했다 하시더라고요. 이거 공부하시는 거 아닙니다. 대신 우리가 잠깐 확인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작년에 시험에 나왔지만 우리가 꼭 6가지 건축 제한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리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81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 아파트 이 아파트 이 아파트와 관련되어서 어느정도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 건축할 수 있는 용도지역과 두주 밑에 아파트 건축할 수 없는 용도지역 얘는 묶어놓으시고 단독태 건축할 수 없는 용도지역 찾으셨죠. 요통상업지역과 전용공업지역 찾았습니다. 예 잠깐 얘만 봐놓습니다. 여기에 행위지안과 관련되어서는 용도지역에는 토지 소유자가 다양한 형태의 건물을 건축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살 집을 지을 수도 있고 상가 만들 수도 있고 공장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개별 용도지역 중에 건물 건축할 수 있는 땅이 있고 건물 건축 못한 땅이 있거든요. 그런 규제를 건축 제안이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건물의 크기는 건축면적과 연면적으로 규모를 설명하게 되는데 그 건축면적과 연면적을 좌우하는 제도가 건폐율과 용정률이 되게 됩니다. 크기를 좌우하는 것은 뭐다? 건물 용정률이고 건물 건축한다 못한다 그걸 결정하는 것을 원한다 건축 제한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 이미 알고 계신 것 중에 위락시설을 건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어디에서만? 상업지역만 그러면 상업지역을 제외한 공업지역이나 주거지역에는 위락시설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 버닝썬이라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걔는 위락시설이다 일반 용점이다 일반 용점입니다. 일반 용점으로 다양한 편법을 동원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살다 보면 우리도 불법은 아니지만 탈법행위를 하시게 될 겁니다. 탈법에 대해서는 크게 이슈만 안 된다고 하면 그냥 무척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위락시설은 어디만 건축할 수 있다? 상업지역에만 건축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해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보실 것이 주거 형태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뉘는데 현재 단독주택은 광의의 단독주택이라 하고 이 광의의 단독주택에는 우리 주변의 1층 2층짜리 협의의 단독주택과 하숙집이라 불리는 다중주택 상가주택이라 불리는 다가우택 그리고 세장 세종시장이나 국무총리가 살고 있는 관저 이 네 가지 형태를 광의의 단독주택이라 표현합니다. 나중에 우리 건축법 다시 한 번 하실 겁니다. 국토개입법 끝나면 건축법 바로 넘어갈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단독주택은 유통 상업지역과 전용 공업지역에는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없습니다. 여기 유통 상업지역은 고속버 테미널이나 농산물 도매시장 주변인데 24시간 내내 대형 차량이 드나들기 때문에 소음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소음 심한 곳에 잠 자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전용공업지역의 경우는 공해가 심각한 공장 밀집지역이거든요. 이러한 곳에는 공기가 나쁘기 때문에 사람 살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 건축할 수 없는 용도지역은 어디? 유통상업지역과 전용공업지역으로 기억해놓습니다. 그런데 이 단독주택과 비교되는 것이 공동주택인데 이 공동주택 중에 가장 살기 편한 개발이 가장 잘 된 공동택은 아파트입니다. 여기 아파트는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의 주거용 건축물을 아파트라 표현하게 되는데 이 아파트를 건축할 수 없는 용도지역으로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없는 용도지역인 유통상업지역과 전용공업지역은 얘보다 규모 큰 아파트는 만들 수 있다 없다. 얘도 작은 것도 못 만드는데 큰 거는 더더구나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유통상업지역과 전용공업지역은 아파트 건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억하실 것은 이 공업지역 중에 반도체 공장 들어가는 곳이 어디다? 일반 공업지역입니다. 그러면 그 반도체 공장은 규모 큰 것인데 아파트는 규모 크다 작다 규모 큽니다. 큰 공장 들어갈 장소에 규모 큰 아파트는 건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통상업지역과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은 도시역의 추상공예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아파트를 만들 수 없다. 그렇게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공부는 안 하셨지만 그냥 대충 지나가셨지만 1, 2월달 동영상 들어보실 거죠. 1종 전용주거지역은 1종 전용주거지역은 단독택 중심에 양호한 주관열 보호하기에 지정한 용도지역인데 아파트는 단독택입니까 공동택입니까 공동택이기 때문에 1종 전용주거지역에는 아파트 건축할 수 없습니다. 얘는 단독택 중심으로 개발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1종 일반주거지역인 때 아파트 건축할 수 없습니다. 여기 1종 일반주거지역은 저층주택 저층이라면 몇 층 이하이다 4층 이하입니다. 아파트는 주택으로 사용 청소가 5개층 이상이기 때문에 여기에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하실 것이 저 아파트는 개발의 상징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녹치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개발용도입니까 비개발용도입니까 비개발용도이기 때문에 개발의 상징인 아파트를 건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처음에 나온 것이 계획관리지역에 아파트 건축할 수 있다 그거 물어보면 계획관리지역에는 아파트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되면 가능하겠지만 그냥 계획관리지역 자체는 아파트 개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연 녹지지역이 있거든요. 자연 녹지지역도 아파트 개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개만 더 해 주십시오. 두 개는 이겁니다. 우리 아파트 한 주변에는 편의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 편의점을 근린 생활시설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이 근린 생활실은 1종 근린 생활실과 2종 근린 생활시설로 구분하는데 1종 근린 생활실은 모든 용도지역에 건축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재작년에 수라산 대총봉 올라왔었거든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생각하는 게 나중에 헬기 타고 올라가지 다음에 그래서 절대 안 가겠다 했는데 친구의 꼬심에 넘어가가지고 수라산 대총봉을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가가지고 컵라면을 사 먹은 적이 있거든요. 컵라면을 팔는데요. 그 컵라면 파는 곳이 바로 1종 근린 생활실입니다. 수라산 꼭대기에도 컵라면 파는 1종 근린 생활시설 만들어져있다 생각해주시고 여기 2종 근린 생활실은 얘는 술집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가끔 주택가 주변에 저녁 때 방문하다 보면 돌아다 보면 간판에 매운 쌓인 간판에 화려하게 정 인연 장밋빛 인생 이런 게 적혀져 있는 곳이 있거든요. 아침에 가보시게 되면 간판 한 곁에 2종 근린 생활실인 일반 음식점으로 적혀져 있습니다. 술집은 뭐다? 2종 근린 생활시설입니다. 여기 2종 근린 생활실은 조용한 주택가에 건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 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저 일반 주거지역은 조례가 인정하는 때는 조례가 허용하는 때는 2종 근린 생활실을 일반 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데 법령상은 일반 주거지역에도 2종 근린 생활실을 건축할 수 없다. 대신 지금은 대신 지금은 이렇게만 봐 놓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저 2종 근린 생활실 중에 교회나 성당이나 사찰이 있습니다. 얘를 종교 집회장이라 표현하는데 그 바닥면적합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2종 근린 생활실이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는 모든 용도지역에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나문이라고 하는 여사님께서 청년 청년 여우 대상을 받으시면서 수상 수감 하시는 게 어머니 믿으시는 부처님과 자기가 믿는 어머니 믿으시는 하나님과 자기가 믿는 부처님께 수상의 영광을 돌리겠다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집에는 항상 존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뭔지 타는지 서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릴 것은 우리 시험에 매번 나오는 게 얘거든요. 그래서 얘는 28회 때 시험에 나왔고 29회 건너던 되지만 30회 때 시험에 나올 것이 바로 2종 근린 생활실과 관련된 건축 제안을 구성리하는 게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얘만 하고 끝내십니다. 초중고등학교 있지 않습니다. 이걸로 끝내십니다. 초중고등학교는 전용공업지역에 건축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학교에는 체육시간이라는 게 있는데 전용공업지역은 공기가 참 나쁘거든요. 방, 동면 쓰고 운동장에서 달리게 할 수 있다. 그래서 학교는 전용공업지역에 건축할 수 없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위작설 상업지역에 건축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와 단독택은 작년에 아파트 시험에 나갔기 때문에 올해 시험에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무의고생으로 파악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이 이종 근린생활설은 전용주거지역에는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일반주거지역은 법령상 불가능한데 조례에서는 가능하다. 얘는 천천히 문제 풀어나가면서 우리 정리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학교는 어디는 만들지 못한다. 전용공업지역 저것만 아무리 제가 따로 한번 자료 만들어 드려야 되죠. 표정이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주에는 건폐율부터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